여수시가 시 진입로에 이순신 유적을 홍보하는 대형 관문을 건립합니다. 여수시는 3도수군 통제형이었던 여수시의 역사적 사실을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수 순천 자동차 전용도로 여수 진입로 부분에 있는 구족 대교를 활용해 진남관 모양을 형상화한 가칭 이순신 구국도시 여수문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번 여수문 건립을 위해 시는 이달부터 9개월간 실시 설계를 마치고 빠르면 오는 10월쯤 공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